사실 쉴 틈 없죠, 여기 앞에 파트 여기 파이브 쪽은. 빨리빨리 문자 풀어주세요. 바로바로 풀어줘야 돼요. 여기는 속도전이죠. 속도전입니다, 진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우리 아버지상. 정말 우리 앞날을 책임져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아버지상. 집중력 자체는 유재석 씨가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그렇지만 특히 어학이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꾸준함이 핑계 같지만 스케줄 때문에 때때로는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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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호 씨 가릴 필요 없을 텐데요. 자꾸 이렇게... 지금 뭐 하는...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이걸 이렇게 가리켰다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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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피곤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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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분들께서는 필기구 모두 내려놔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다 읽지도 못했어. 다 푸셨어요? 아, 시간 모자랐지. 난 다 읽지도 못했는데. 와... 근데 난 다른 것보다 몇몇 분이 푸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야? 아니... 푸는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야? 아니... 아, 제가 너무 웃었어요. 나는... 제가... 끝나니까 얘기하는데 거기 세 명이 있었다고. 아, 정민이... 아,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다 끝났거든요. 명령곡. 시험 종료 5분 남았습니다. 수험자분들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기 좀 했었죠? 밑줄 걷는 연기 많이 했거든요. 그냥... 나는 한쪽엔 주소를 외우고 있더라고.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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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이... 소리가 많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심사해주신 선생님이... 자신감 있는... 어머머, 이네네가 보인다! 어머머, 이네네가 보인다! 지금 시험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시험 보는 광경을 계속 봤거든요. 난리더라고요, 진짜. 아, 진짜 유재석 씨. 오늘 정말 화제였습니다. 저는 사투였어요, 사투. 나중에는 이제 시험지를 잡지처럼 보시더라고요. 잡지처럼 보시더라고요. 저는 사우나, 사우나. 제가 두 반의 사우나. 진짜 잡지처럼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옆에서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 성적을 보여드리고 시험 결과 최하위 4분만, 최하위 4분만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이 진짜 토익 시험을 보게 됩니다. 1등부터 제가 성적표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리스닝 475점, 리딩 455점, 930점. 총점을 기록한 1위. 1위. 250이였나, 30이였나. 전혁무씨의 집중 정말 잘하시네요. 전혁무씨의 집중력 진짜 좋으세요. 2대 났어.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 2대 났어. 2대 났어. 아, 외국인. 네이브 스피커 아니야. 토익 만점. 아니, 너 서울대 나오지 않았어? 저요. 1위. 1위. 안젤리아. 너무 좋았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근데 토익을 웃음도 안 하고. 너무 신기하다. 진짜 안젤리아. 할 말이 없다. 아, 옛날에 배웠다. IMBU. 정말 부럽다. 다음 6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재교육이죠? 재교육 당첨이죠? 네, 맞아요.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리스닝 215점. 리딩 100점. 총점 315점. 이거 좀, 이거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990점 만점에 315점. 990점 만점에? 좋지. 6위. 홍진경. 홍진경. 우와. 뭐야, 좋아해야 되는 거야? 싫어야 되는 거야? 조절 조절 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네. 홍진경 씨 대단합니다. 2명이네. 이렇게 2명 있네. 생각보다 잘했네. 나 밥 사면 되겠다. 와, 대박이다. 다음 2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2명? 2위. 안젤리나에 이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2위. 박량. 리스닝 475점. 리딩 450점. 토탈 925점. 5점 차이를 획득했습니다. 대박이다. 2위. 조항 리. 조항 리. 내가 1, 2위 예상했잖아. 와. 그냥 봐도 900이 나오는구나. 원어민과 비슷한 점수. 원어민은 5점 차이요. 대박이야. 너무 만족합니다. 한 문제 차이, 한 문제 차이. 1등이에요? 1, 2위 발표했죠. 대박이야, 대박이야. 가겠습니다. 7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야 되시고요. 발표합니다. 리스닝 175점. 리딩 80점. 총점 255점을 획득한. 와... 표 차이 많이 난다, 유진아. 쭉쭉이네, 쭉쭉이야. 유재석. 오! 목표이네. 야, 이거 꼴찌가 아니라니까. 재석이 오빠 좋아해. 꼴찌 아니라고 좋아해. 저는 딱 저의 예상한. 꼴찌하고 사이. 이게 좋아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진심이 행복하셨죠? 아무 준비 없이. 영어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취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뻤는데 분위기가 그 점수에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 뭐 이런 시선들이 있어서 좋아하면 안 되는 건가? 난 너무 만족스러운데? 해서 이제 좀 수그러들었죠. 자, 발표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분이군요. 발표합니다. 마지막 순위 8위. 지금 뭐하는... 아니, 아니. 아니, 왜 가리냐고. 왜 이걸 이렇게 가리까? 윤현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어요. 어? 어디? 아, 필리핀에서. 리스닝 160점. 리딩 90점. 토탈 250점을 획득한. 꼴찌가요? 네. 마지막 순위 8위. 허정민. 어? 4년 통과 뭐 한 거 하지? 4년 통과 뭐 한 거 하지? 동미야, 너 왜 그래? 동미야, 너 왜 그래? 동미야, 너 왜 그래?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영리가. 이야, 조세호 4번. 리딩 210. 리딩 115점. 총점 325점에 조세호. 7점 차이가. 10점 차이야. 총점 325점에 조세호. 10점 차이야. 10점 차이야. 앉아. 10점 차이요. 나랑 10점 차이요. 10점 차이요. 70점 차이 나는데. 70점 차이 나요. 70점 차이 나잖아요. 누구나 다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시청자분들 다. 아니, 걔가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저도 안 놀려요.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걔는 외국에서 4년을 살다 온 애잖아요. 저보다 못 볼 줄은 몰랐어요. 아, 저는 진짜 제가 꼴찌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저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뭐 한다면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너무 창피했어요. 앞에 시험 잘 본 4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민 씨, 진경이나 재승이 형이 나보다 시험을 못 봤다는 거에 너무 행복했어요. 점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대보다는 내가 낫구나라는 생각? 그걸로 뭐. 음? 지금 바로 1. 진짜로. 그대의 여러분은? 근데 더 상반이 전aison delicate. 아직은 마려오를 해봅니다. 이게 нев obesity. 쇼맅이 알아보면. 그래서. Psycho가 없던 것.